우리 길이라는 주제를 제가 자주 다뤄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길을 생각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길을 언제나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는 이 다윗이 맞는 내리막길의 목적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진정한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회복하게 하시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내리막길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날 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길이 도망의 길이 아니라 준비의 길 아니었습니까? 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었던 것처럼 다윗이 걸어간 이 길은 그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왕궁에 오래 있으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이 멸망의 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회복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성을 탈출해서 감남산이죠 올리브산을 넘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란 시온산이라는 봉우리가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다윗성이 있어서 다윗이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치는데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동쪽에 있는 감남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 지금 올라가는 길인 것 같지만 감남산을 올라간다고 표현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게 광야로 내려가기 위해서 감남산을 넘어야 그 뒤부터 유대 광야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그 감남산을 넘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울었죠?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감남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각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슬픈 장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세에 한탄한다고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진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도와줄 뿐입니다 우리가 다 울 수 있습니다 우는 것이 지극히 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진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눈물이 납니다 억울하면 눈물이 나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어떤 영국의 경기 무슨 결승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지고 나니까 너무 눈물이 났나 봐요 그래서 경기가 끝났는데도 피치에 그냥 앉아가지고 서럽게 울더라고요 최선을 다해도 내가 힘을 다해도 패배하면 눈물이 나죠 인생을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왜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다윗도 울었습니다 아들이 쿠테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으니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울었기 때문에 돌아온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슬픔 가운데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눈물 나면 실컷 우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도망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구성전 저희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명성교회 저녁 예배에서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뻔뻔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들 다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시죠? 참 이상하죠? 저는 기억이 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어기고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던져져서 물고기에게 삼켜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고기한테 삼켜졌어요 그 안에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요나도 뻔뻔하다 요나 그 하나님 명령 다 저버리고 완전히 그냥 도망치다가 정말 실패하고 끝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뻔뻔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면목으로 기도를 하나 기도하세요 어디에서든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됩니다 탕자를 환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여기 감남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의 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된다라면 어느 곳에서든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물고기 뱃속이든 광야로 도망가는 이 길이든 병원의 침대이든 전쟁터이든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는 길이든 시험을 앞두고 기도를 시작하든 여러분 거기가 기도의 시작점이라면 거기에서부터 우리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리막길에서 환란과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확보가 되어야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전쟁 역사를 공부하진 않았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자 공급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군대라도 이 물자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것을 승리로까지 이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공대는요 이게 가서 쳐들어가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이지 그걸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길게 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우리 전쟁을 앞둔 우리도 물자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물론 다윗도 많은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풍부한 물자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고 다윗을 여전히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물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떠한 전쟁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내리막길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라인을 회복하는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남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마루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복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기도는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만약 쉽다면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데 예배는 드리지만 또 우리 삶에서 기도를 막상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다 기도를 잘할 것 같지만 결심은 그렇게 해도 날마다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드릴 텐데 아이도벨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도벨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이도벨과 다윗의 기도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아이도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바세바의 조부다 이 정도 몇 가지 사실만 있지 아이도벨이 어떠한 역할을 정확하게 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이도벨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친 주범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아이도벨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아이도벨을 너무 의지한 것이 그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했던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이도벨이 이 내리막길에 딱 들어서는 순간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총을 겨누는 자신의 등을 나중에 돌아서 찍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아이도벨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16장 23절을 가면은 이제 아이도벨의 모략으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다윗 때 어땠다라는 말입니까 아이도벨이 주는 계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똑같았대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이 아이도벨에게 전략을 묻다가 모략을 묻다가 아이도벨의 지혜를 구하다가 그게 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이도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둘의 관계를 소설처럼 써내려가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도벨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벨을 찾아가서 한두 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전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도벨을 찾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론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 단어, 이 문장 하나라도 구절 하나로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것과 같은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아이도벨이 있습니까? 아이도벨이 있어서 감사합니까? 어디에나 뛰어난 전략가가 사실 필요해요 제가 목회를 해도 설교 준비하는 것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 것만 해도 너무 바쁜데 목회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적인 분명한 비전을 갖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새삼스럽게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읽을 줄 알고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에도 그렇고 기업에도 그렇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략 하나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을 만약에 하나님처럼 잘 짜는 사람이 있다? 이건 여러분 말도 못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무엇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쾌락이든 하나님을 대신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면 그 대신한 것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그 우상은 우리를 살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하나도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다윗이 아이도벨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되게 여기는 순간 다윗은 잘못된 길로 이미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서 이를 결정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잘 들이시는 분들도 하나님 잘 믿는 분들도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아이도벨을 찾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있고 질문이 있으면 포털사이트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은 포털사이트 찾으시죠?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런 거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포털사이트 안 돼요 요즘엔 유튜브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집어넣으면 딱 가르쳐줘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궁금하십니까? 유튜브에 집어넣으세요 너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쫙 깔려 있습니다 아프면 어디 어깨 아프다 유튜브에 놓고요 허리 아프다 유튜브에 놓고 머리 아프다 유튜브에 놓고 무슨 약 먹어야 유튜브에 놓고 다 잡으세요 다 있습니다 공부 어떻게 수학 이 문제 궁금한데 넣어보세요 다 있어요 국어 이 문제 궁금한데 역사 궁금한데 싹 다 있어요 우리 이 시대의 아이도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이도벨이 많이 있어도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저희 셋째 아이가 기도병에 걸렸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6살짜리 아인데 기도를 진실되게 너무 많이 합니다 엄마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갑자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안 아프지?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아프다고 하겠습니까? 어 이제 안 아파 얘가 이제 이게 맛이 들려가지고요 조금만 제가 뭐 허리가 아프더라 하나님 우리 아빠가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 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안 아프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그래 맞아 우린 기도해야 하니까 신앙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 교인들은 기도해야 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돌에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어머니와 잠깐 얘기를 하다가 우리 동생이 고등학교 때 폐사진을 이렇게 찍을 일이 있어서 엑셀을 찍어보니까 결핵을 앓은 흔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부모님은 전혀 모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결핵을 앓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셋째 우리 동생이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건 정말 저희 약했거든요 우리 동생이 정말 약했는데 그게 이제 결핵인지 몰랐던 거예요 엉덩이에 같이 주사는 놔주고 약은 먹였지만 결핵인 걸 전혀 모르고 병원에 데려가 볼 생각도 못했고 돈도 없었고 그냥 그래서 지나갔는데 이게 나은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 굉장히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우리가 병원도 못 데려가고 하나도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아이도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마루턱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내리막길이 시작되고 나서 다윗이 더 이상 아이도벨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배반의 소식을 알자마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1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를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남산은 여러분 어떠한 산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바로 그 산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는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두려워 떨던 다리를 다시 힘이 들어가게 하고 할렐루야! 한숨 쉬던 그 기운을 다시 차리게 해서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다윗이 드린 기도는 아이도벨을 죽여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에도 우연찮게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들 다윗이 원수를 갚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악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것을 배운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도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이도벨을 죽여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모략이라는 것이 전쟁의 전부입니다 전략은 전쟁의 전부입니다 그 전략이 무너지면 군사의 힘도 능력도 그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 소용이 없어요 천재 같은 선수가 있어도 감독의 모략이 무너지면 경기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연주자들이 있어도 지휘가 무너지면 음악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악가들, 유명한 연주자들 다 모아놔도 지휘자 하나가 그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모략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문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요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두 양면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전략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략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모략이 부족해도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자면 저쪽의 모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윗은 그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리막길 가야 돼요 그러나 저쪽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어도 그 모략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비록이라는 책 아시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때 영의정이었던 유성용 선생이 이제 이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이걸 좀 후대에 알려야겠다 우리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을 쭉 쓰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대요 먼저는 일본과 너무 긴 100년이 넘는 긴 평화의 시간을 보내면서 전혀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화 속에 전쟁을 까먹은 거죠 또 일본이 포르투칼로부터 가져온 소총 그때 이미 일본은 소총이 있었습니다 이 소총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예요 그게 몇 명이나 맞추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과소평가한 거예요 남의 실력과 능력을 과소평가한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일본은 스파이를 한국에 계속해서 보내면서 여러분 어이가 없지만 조선에 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에 군대가 없습니까? 그런데 조선은 군대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노비만 가득할 정도로 건강한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사실을 알고 바로 명나라를 치러 가기 전에 한국을 밟고 조선을 밟고 가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20일 만에 한양이 정말 그들의 손에 들어갈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 세 가지 변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 제가 니홍고대 교우가인이 이러면서 교회에서 일본어로 설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건데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도망을 치잖아요 몽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대요 일본 군주들은 성을 지키다가 지면을 막 이러고 자기 뭐 자결하고 그러지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없대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한 조선의 왕은 한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예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치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계획은 선조를 잡은 다음에 딱 굴복을 시키면 조선이 딱 손에 들어오는 줄 알았어 그런데 선조가 도망가는 속도가 엄청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선조를 못 잡아서 그게 실패의 요인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조선의 겨울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조선의 겨울이 너무 추워서 동사자들이 발생을 하고 손발을 다 막 잘라내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피해가 막심했던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그 위대한 이순신 장군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임진왜란이 결국은 일본의 패배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제가 역사를 보는 입장이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 살려주셨다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략을 그들의 전략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오키나와 아시죠? 오키나와 지금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섬인데요 거기 옛날에 다른 나라였어요 그것도 일본이 삼킨 다음에 지금 일본이 된 거거든요 우리 조선도 잘못했으면 그때 삼켜졌으면 우리 오키나와 다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는 남아 있겠지만 일본어 쓰면서 일본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의 내리막길에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전략을 그들의 모략을 무력화 시키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저들의 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도벨이 주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에 서봐야 진정한 내 편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에 서봐야 내 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정말로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기도하는 자리 마루턱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이도벨을 만난 게 아니라 후세를 만납니다 아이도벨 그렇게 의지했던 아이도벨은 압살롬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후세가 와서 다윗 앞에서 너무 비참하게 울면서 슬퍼하며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두 가지 회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기도의 회복을 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다윗의 관계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리막길래 정말로 진실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여우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리막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 그분이 우리의 후세가 되어주신다면 그 후세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원로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원로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도 반드시 도와주신다 우리도 반드시 도와주신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나가는 사람들 옆에 가서 너무 줄서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오히려 잘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듯이 사막의 길을 내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내리막길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도의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게 되어서 교제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오랜만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받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인도 여러분 상황을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혹시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받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인도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지금 하루에 1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있는데 그 수치를 알 수가 없대요 정부는 이미 손을 놨다는 거예요 병원들은 대부분이 개인병원 개인들이 운영하는 프라이빗 병원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적인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약 하나 몇 불이면 사는 약을 몇백 불을 줘야 되고 주사 하나 몇십 불이면 맞는 걸 2천 불을 줘야 주사를 맞을 수 있고 병실은 하나도 없어서 부자들을 위해서 병실을 다 빈 병실을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들 위에서 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산소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냐면요 병에 걸리고 기침을 시작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2, 3일이면 죽는대요 그냥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매일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도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 걸리면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명성교회가 혹시 산소통을 좀 산소를 좀 구해서 보내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 해보겠다 우리가 왜 못하겠냐 한번 항공사도 알아보고 대사관도 알아보고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긴급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후세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리막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울어주며 함께 붙잡아주며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후세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에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드러나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데스 사람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사내들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리마데스 사람 요셉입니다 숨어있었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어려울 때는 가장 전면에 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싸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그 시신을 받아서 자신의 가족의 무덤에 모셨던 사람이 이 아리마데스 사람 요셉이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많이 보였던 가장 예수님 주변에서 얼씽거렸던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고 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갑자기 주변의 사람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도 떠날 거지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이도벨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리막길에서 아이도벨이 아니라 기도를 회복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었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든 내리막길을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의 여정 초입에서 이 감남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다윗은 다시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실에서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셨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의 회복의 때와 장소를 무관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의 회복을 꿈꿔야 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우리 삶의 회복의 열쇠입니다 절대로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오늘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복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내가 얻어낸 승리의 관들을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우리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기도의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어떠한 길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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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